안녕하시찌 안녕 말 봐냐 저 아침인가? 저 모르겠는데 어 아니에요 그냥 퍼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 영화 속에 만들지마! 오늘의 츄찌 보면 안 되겠다 안녕하시찌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 또 시작이야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 설명부터 해야 되겠지 어제 유니 콘서트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거 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유니가 내가 왜 그렇게 긴장을 했지? 아이돌스럽게 내가 자신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멋졌어요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하면서 ASMR 다 봤거든요 근데 전료가 안 와 그래서 오늘은 잘반을 하려고 너무 생활리즘이 이상해져서 좀 아니 도와줘! 유니가 영어 안 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가 그래서 오늘은 유니가 일요일에 포르가이즈 운동회에 있거든요 그때 유니도 나가 있다니 연어 금지하면서 포르가이즈를 하겠습니다 요이 스타트! 일단 포르가이즈 시작하기 전에 카페를 보러 갑시다 일단 너무 빨리 끝나면 전 그러니까 카페보고 2부에 포르가이즈 포르가이즈도 영어져요 잠깐만 미치겠다! 온 세상이 영어 영어다 배한테부터 볼카나 유니유니 유니 모델이 뭐였지? 유니 모델? 어? 진짜! 아니 이거는 저거 아니잖아! 그거는 참 아니야 옥화에요 옥화 옥화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악질하지 마시고 옥화는 영어 아니지? 아 진짜 미웠네 너 뭐 돼? 우리 시청자로 그러면 같이 금지 해볼까요? 노래들이 쓰는 거 보면 진짜 미치겠다! 옥지로 쓰잖아요 영어를 내가 왜 진짜 나쁜 거 배웠네 펭귄한테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영어 금지나 배우자구요 영어 쓰면은 바로 벤 그러면은 자 12시 10분부터 시작한다 자 10분까지 영어 많이 써야되겠다 히트 뷰튜브 텐큐 베리머치 감사합니다 유니유님을 위한 문제 대학 민국을 영어로 한국 자! 그러면은 덜어지는 녀석들 게임 갑시다 폴르가이즈 폴르가이즈 아 저기다 호! 호! 아직 10분 아니었어 호! 시작하자마자 눈앞에 영어들이 아악! 진짜 나 말을 진짜 많이 못하겠어요 어머야! 지금 누구 나갔는데? 잘 가시지! 유니포도 빨리 갔는데? 우와 진짜 자 고! 채팅창에서 밴드 가는 사람도 많네요 티크를 찾느라고 말해줄래? 내가 왜 이러네? 아 진짜 유르바다! 어! 지금 누가 썼는데? 어! 잘 가시지! 바이바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 어.. 뭐라 할까 아 일본에 바이유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머리! 갑니다! 오랜만에 한다 영어만 안 쓰면 돼 근데 진짜 말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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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노란색 거 가이루 자아 지금까지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안돼요 오지마! 으아아아악! 안아줘요! 어 우리 팀 하려고 해 어 우리 우리 사람 하려고 했다 우리 사람 하려고 했어 아니 말로 거쳐지면 괜찮아 진짜 그렇게 할까? 3점 안에 거쳐지면 괜찮다고 할까? 처음에 그렇게 말할걸 아니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나 왜 이렇게 버보인가 잠깐만 근데 이거 이리 뜨면 하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리 뜨면 하겠는데 아 으아아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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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으응? 전수는 노리기 이야기 하지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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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아아악! 아악! 근데 유니도 말 안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건 안돼? 아아악! 아악! 근데 유니 보고 싶은 거잖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해줬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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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케! 오케! 고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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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잘 거치면 있어 괜찮아 아아아아아 망해하지마 나 안아주지마! 너 그거에서 영어 샀지 보인다 보여 아아아아 아는 영어가 아니겠지? 안아주지마! 아니 이거 다 저격이야? 미치겠네! 아니 댓글을 하면 영어 쓸 것 같으니 떨어지는 영석들을 노리기에 들어왔네 오케이 오케 아파 오케가 아프라 당장 아니었으면 일련된이야 하하하 늦었는가? 아닌데? 나이스! 오케가 아프다는걸 왜 안된다해? 하아아아 또또또또또또 댓글로나 저라니까 같이 영어 압수하면서 놀자니까 하이 갑니다 잘하고 있다 나이스 나이스 수바라시 오케 아파 이제 뭐로 말해도 영어 말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좀 이거 나쁜 기억이 나 맨날 이거 죽었는데 왜 눈이 자리 가지냐 땡fig다 왠칠네 죽었다고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이런 말하니까 죽는거지 미리 미안해할게요 같이 대회에서 유니가 미안해요 어? 오우 나이스 뭐야 나 이거부터 시작해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개못해 이 사람도 개못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개못해 나 개잘하는데? 뭐야 왜 망해 아니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나를 망했는데? 오케이 나 개잘하는데? 오우 세 잘 가시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요 나 혹시 나카마를 영어로 말했어? 진짜? 아 근데 윤희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잖아 왜 진짜 열심히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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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